80만 원 중간에 기흥살 너의 밀린 숙박여 왔네? 오늘 밤까지만 봐주세요 혜선아, 이번 달이면 어떻게? 몰라! 인터넷에서 혜선이 닮은 애를 좀 봐서 말이야. 뭐? 아휴, 어디 가셨대. 어? 아, 필선이 여기지. 어? 우리 혜선이 못 찾으면 너부터 죽을 줄 알잖아. 그 자세한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경력합니다. 아저씨, 저 노숙자 아니에요. 너 가만있어. 한 발만 움직여왔어. 아마리꺼야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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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선아, 지금 어디다는데? 이게 다 뭐하는 시야. 너희들 격절이야! 가만있어 이 XXXX! 혜선아, 혜선아! 집에 가고 싶어! 아